안녕하세요. 구월산입니다. 오늘은 제 운에 대해서 타로를 한번 풀어볼까 해요. 원하지 않게 이별 통보를 받으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싫어서 이별을 하자고 하고 이별 후에는 그 사람이 몹시 그리워지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한 해가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 시간을 보냈는데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을 못 잊고 기다리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여러 가지 타로를 준비해서 재해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아니면 재해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읊어주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여러 가지 동물이 있어요. 다 카드마다 다 다르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카드를 동물 모양으로 고르시면 돼요. 부엉이도 있고 꿀꿀이 오빠도 있고 꼬꼬 언니도 있고 거북이 아저씨도 있고 우리 코끼리 할아버지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고르시면 되고요. 자기가 원하는 카드를 고르시는 동안 저는 살짝 타로를 볼게요. 이렇게 카드 준비를 했고요. 1번 부엉이 카드입니다. 이 부엉이 카드에서 재해 운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펼쳐볼게요. 우와 자 카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 일을 할 수 있나 못하나 다 이 카드에서 나왔습니다.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낸네. 결혼하자. 한 사람은 결혼하고 싶고 한 사람은 내가 낸네. 내 능력 다 갖춰주고 내가 하자 할 때 해야 된다. 아니 난 지금 결혼하자니까 아니 뭐 준비 좀 하면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별을 했다고 되어 있으시고요. 카드 예산에. 결론 카드로 가서는 미래 카드에 균형만 잘 맞추고 이야기만 잘 나눈다면 잘 된다면 괜찮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거 현재 미래로 봤을 때 현재에는 뜬금 잡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혼자서 이 사람 돌아올까 이 사람하고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왜 헤어졌을까 왜 내가 싫다고 했지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만나서 왜 그런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야기를 나눠본다면 죄인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 하고 자기가 이제 열심히 사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엉이 카드 뽑으신 분들은 그분한테 다시 한번 밥 먹을래 차 한잔 마실래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 볼래 하고 이야기하시고 네가 생각하는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냥 일하고 놀고 만나고 그런 관계인지 미래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관계인지 한번 잘 따져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자분도 본인을 특별하게 생각 카드가 좀 그렇네 특별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의도 가능하시고 제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만나서 다시 이야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카드입니다. 두 번째 카드는 자 제가 한 장을 더 뽑으면 펜타클 카드가 많이 나왔어요. 서로의 이익을 챙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익을 따져본다는 것도 있어요. 살짝 물사주의 카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일단은 카드로 봤을 때에는 이별한 이유는 서로 간에 노력을 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잡생각을 많이 했다고 되어 있어요. 죄송한데요. 제가 제 스타일로 좀 할게요. 막말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쁜 말로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제의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을 지켜보고 있다고 되어 있으시고요. 상대방이요. 그리고 서로 노력을 안 했다고 생각하고 이런저런 잡생각만 많이 하고 내한테 집중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별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의 사는 나 새로운 사랑을 해볼까? 아니면 이 사랑에 좀 변화가 있을까? 하는 마음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협력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다툼이 되고요. 이제 또 다투고 또 싸우고 하는 게 너무 싫다고 되어 있어요. 이 카드에서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 서로 노력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모습을 하신다면 재해는 가능하실 것 같고요. 상대방도 본인을 지켜보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조금만 본인은 살짝 손만 내미시면 그 사람이 덥석 손을 잡아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재해를 한다며 다시 만난다며 상대방은 본인과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연락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돼지 카드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꼬꼬 카드입니다. 세상에 뭔놈의 카드에 칼이랑 칼은 다 나왔네요. 자 이렇게 꼬꼬 꼬꼬 카드입니다. 자 꼬꼬 카드에서는요. 재해는 가능하시다고 되어 있고요. 내가 행복을 원한다면 재해는 가능하고 내가 또 능력을 갖추고 돈을 지니고 한다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별한 이유에서 보면 행복도 했고 좋았기는 했지만 여기 제가 살짝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바람이라는 단어가 막 나타나요. 죄송한데 이 카드하고 상관이 없잖아. 우린 신적인 거잖아. 그치 이 카드를 뽑는 순간 재해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능력만 갖추고 돈을 많이 버신다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한다면 이분은 다시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 바람 피다가 걸려가지고 이별한 거라고 이 카드에서 나와 있거든요. 이 카드 뽑으신 분들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와서 네 나 이제부터 바람 안 비고 나한테 집중할게. 그리고 네하고 내하고 너랑 나랑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제 잘해보고 싶다 라고 마음을 딱 먹으시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제외되실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여기에는 바람 때문에 헤어지신 분들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바람 안 피고 너랑 잘해볼게 하면 무조건 100% 제외는 가능하실 것 같고요. 또 바람 피다가 걸리면 죽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카드고요. 거북이 카드예요. 제가 숫자를 잘 몰라요. 자 카드에서 보면 제가 자 거북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100% 100% 100% 가능하십니다. 제가 제가 이 카드 너무 행복하게 나왔는데요. 앞에 카드랑 기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일단은 신빵 카드 내가 노력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고요. 현재 그 사람 마음이 변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 잦은 다툼이나 싸움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며 이제는 조금씩 마음이 바뀌고 이제는 그렇게 힘들고 다탔던 그런 모습은 기억에서 사라지고 어떤 모습 행복했던 모습만 기억하고 싶다라고 바뀐대요. 그러다 보니까 재인은 가능하시다고 나오는데 문제는 다시 만나서 다시 사랑하시게 된다면 그 성격이 어디 가겠어요. 그 성품이 또 어디 가겠어요. 또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또 깍깍 패진다고 되어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거북이 카드 고르신 분들은요. 재인은 100% 가능해요. 그런데 유지가 중요하잖아. 유지를 하시려면 본인이 조금 편안한 사람이 되신다면 더 마음을 넓게 드시고 내가 가지는 게 아니고 주려고 하는 사랑이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정표현 많이 하시고 사랑한다고 애정표현 많이 하시고 많이 챙겨주신다면 거북이 카드 뽑으신 분들은 반드시 100% 재해 가능합니다. 제가 구월산이 구월산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보장합니다. 재해는 가능하신데 유지만 잘하신다면 더 예쁜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 2, 3, 4 5번이죠. 5번 카드는 코끼리 카드입니다. 부의 상징이죠. 자 이 카드의 주인공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마지막 카드가 중요하죠. 우와 같은 흰 카드가 나왔으니까 이 카드랑 이 카드랑 결론이 똑같아. 제일 가능하나 안 가능하나 가능하죠. 이 카드에서는 언니가 아니면 오빠가 상대방에게 하는 말은 뭐냐 야 꼰대 같은 너 꼰대 같은 오빠 꼰대 같은 누나 꼰대 같은 너 나 말고 딴 사람하고 노는 건 좋아하고 나하고는 안 놀고 또 내가 딴 사람하고 놀고 클럽 가는 거는 못 봐주면서 니네 딴 사람하고 놀지 이 꼰대야 이렇게 나와요. 자기는 되는데 상대방은 안 된다고 지적질하는 사람 그런 사람 때문에 이별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자유 이 카드의 예산에 새로운 사랑을 찾으려고 노력도 많이 하셨다고 되어 있지만 막상 마음만 먹었지 노력은 안 했어 실천은 없어 난 네 말고도 딴 사람 좋은 사람 많거든 딴 사람 만나러 갈 거라고 막 그러다가도 말만 마음만 그렇게 했지 노력은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고요. 하지만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가까운 실내에 갑자기 상대방한테서 연락이 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번에 밀당하지 마시고 여기서 냉철하게 냉혹하게 불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엄마의 마음처럼 편안하게 해주시면 힘자랑 하시지 마시고요. 해주신다면 본인이 이길 수 있대요. 본인이 가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자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하지 마시고요. 나도 되고 나 한 번 했으면 너도 한 번 해야지. 그죠? 그런 식으로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거북이 카드 카드 너무 잘 나와서 좋아요. 아까 카드하고 지금 하고 코끼리 카드 뽑으신 분들은 무조건 재해 가능하고요. 꼰대 짓하는 그 언니 오빠님들 이제는 마음 좀 잘 돌려서 상대방을 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재해 하시고 다시 만나서 예전처럼 더 사랑하고 예뻐지실 수 있다고 하네요. 일단은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제가 한 번 재해음을 받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항상 제가 무타나 유타보고 마지막에 하는 말 있잖아요. 그죠? 예쁜 사랑하세요. 뿅!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 chickens